의료계도 복지부 차관을 고소하는 등 한층 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체되는 분위기지만 좀처럼 의정 갈등의 실탈에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와 검은 옷을 입고 단상에 선 전공의들. 사흘 만에 뜻을 모은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박 차관의 경질이 없으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째 혐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수사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량이 많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한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을 찾는가 싶던 의정 갈등. 여전히 해결의 실타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OBS 뉴스 백성규입니다. OBS 뉴스 백성규입니다. OBS 뉴스 백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